일단 검찰 술잔치이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좀 취재해봤고요. 저희 법조 취재 기자들이 수원지청을 직접 가봤습니다. 술 파티가 가능한 건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얼마나 좀 뭐랄까 개연성 낮은 이야기인지 혹은 법조계에 들을 반응은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얘기했을지 허무맹랑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일단 맞습니까?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반입이 가능한지 1층 출입구에서는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고 음식을 섭취하려면 교도관의 허락이 필요하다. 외부 음식 섭취 후 문제시 교도관 책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술 반입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CCTV는 저희 기자들이 가봤는데 1315, 1313을 가로지르는 복도에 있긴 합니다만 영상 보존 기간이 최장 3개월이라서 지금에는 남아있을 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재한 관계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수원지검이 당장 입장문을 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 그간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영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엄격하게 수감자 경계 감옥 시스템 운영하는 교도행정화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2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와 구도가 비슷하다는 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는 제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든 지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문제는 그 제보가 사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마치 사실이냐 사실을 전제하고 정부를 상대로 비판적으로 막 공세를 했다. 그 지점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과 지금이 닮아있다고 보십니까? 닮아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야당 대표로 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닮은 공세라고 보십니까? 그게 좀 논란이 될 텐데. 닮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닮은 부분은 구체적이라는 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지만 대통령께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까지가 나오니까요. 믿음직하잖아요. 그때 동백 아가씨를 불렀느니 뭐 하는데. 첼로 연주도 나왔어. 누가 있고 어디 위치가까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이다. 즉시됐다. 저기 13135 앞에 창고가 있다 하니까 그럴 듯 하잖아요. 이제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솔깃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김호겸 의원은 나름대로 이렇게 밖에 언론기관하고 했지만 헛짚었어요. 오히려 더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팩트체크가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의 진술에 순수성이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받아야 불법 도박장 사건으로 갔은데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안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은 정도의 상당히 여러 가지 법조계와의 관계가 부드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면서 검찰과 김성태가 한 통속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김성태가 하는 모든 진술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즉 이완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의 진술 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그 발언의 신빙성에 말하자면 스크래치를 주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검찰 술자리가 사실일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죠. 사실이 아니지만 김성태의 진술을 저렇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지금 CCTV도 없잖아요. 공격함으로 인해서 김성태가 하는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검찰과 같이 짜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 겸죠. 제 개인적인 겸죠. 그런 의미에서 목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저게 사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CCTV도 없는 얘기인데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사실일 것이다. 저 정도면. 저 정도면이라는 것은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저 정도면. 그런데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공격을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김성태의 진술을 스크래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검찰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에 대한 공격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겸에. 제 개인적인 겸에. 그래서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를 이렇게 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김의겸 의원 때도 그러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국민들 앞에 민주당 자당 의원들까지 막 수원지청에 항의 방문하게 할 정도로 해도. 아무리 봐도 사실일 가능성이 극히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공세인 거죠. 도덕적인 문제를 저는 묻는 겁니다. 이래도 됩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딱 떠오르는 그 이름들이 있어요. 김대엽, 생태탕, 드루킹. 그다음에 저는 이번 이화영 씨의 주장을 보면서 한만 원하는 분의 이름도 생각이 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예전에 불법정기 자금 받아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가 3억 원 받은 부분은 전원 1키로. 유죄 판결이 나와서 수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지금도 우리 총리님이 그러셨을 리 없어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의 근거가 뭐냐 하면 당시에 돈을 준 한신공영의 한만호라는 대표. 이분이 나중에 검찰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나중에 주장을 하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한만호 씨는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논란이 없는 사안인데 지금도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하도 재판이 길게 늘어지고 공판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언론도 일지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1월 초에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또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죠. 그랬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포기했어요. 올해 1월 초에. 그러면서 법원이 반대 신문을 할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니까 증인 신문 안 하겠다고 서류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저런 만약에 어떤 창고에서 밀실 회합이 있었으면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은 그 반대 신문을 통해서 물어봤어야죠. 얼마든지 김성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예 질문조차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주장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인물이 몇 명입니까? 김성태 회장, 방영철 부회장.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 방영철 부회장의 변호인, 쌍방울 기관들, 교도관들, 이화영 씨 본인, 이화영 씨 변호인들, 검찰 수사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연어 초밥집 사장님. 왜냐하면 그때 생태탕 때도 그랬거든. 생태탕 사장님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오 시장 봤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쌍방울 기관도 검찰청사에 들어가려면 1층에서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다 기록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지금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저런 일이 가능하다. 그건 이 대표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려면 아주 오래전 상팔년대 영화처럼 검찰이 김성태를 불러요. 우리가 너네 잘 봐주고 있고 우리 한몸인 거 알잖아. 이화영이 이렇게 진술 좀 협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 시켜서 연어회랑 소주랑 종합컵에 담아서 좀 와. 창고에서 좀 우리가 자리 마련해 줄게라는 정도의 윤호가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에도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민주당에 계신 변호사님들도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1년 차 때부터 어떤 걸 트레이닝을 받냐면 의뢰인의 말을 믿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요. 왜? 사람은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많이 부풀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팩트와 자료를 따라가야지 의뢰인의 말이라고 해서 덥석 다 믿지 말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 100% 사실이라고 앞질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변호사들도 이게 얼마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는데 곤혹스러울 거예요, 정말. 자, 대검이 입장 나왔는데 대검 측 입장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재수자 출전 기록, 음식 주문 결제 내역 폐쇄배로 유무, 자료 확보 지시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자료 확보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화영 조사에 동행한 교도관들 전수조사 중이라고도 밝혔고요. 검사실 안에는 CCTV 설치 못한다, 설치될 수 있지만 영상 보조는 90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본격적인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물어본 정도의 차원인 건지 아니면 100% 사실로 확인을 한 상태에서, 확신을 한 상태에서 공격하고 있는 정도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 글에 또 이런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창고 표시된 방에 안 들어갔으면 수감자가 그 방에 회의 실은 걸 어찌하나 공범 수감자들 모임 마음도 불법이다. 이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사실인 것을 전제하에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주 변호사님, 관계자들은 지금 일단 다 부인하고 있고 수원지검에서는 허위를 넘어서서 증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대표가 1위도 확신을 하시니 혹시 제가 잘 검찰을 몰라서 법조에 계시니까 검찰이 뒤로 돈 지어주면서 김성태 회장, 김 회장, 우리 같이 가야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의해서 이화영 좀 잘 구워봐. 창고문 탁 열어놓고, 아유, 창고문이 열렸네. CCTV는 90일밖에 보존이 안 되지, 아마? 뭐 이런, 이런 거 없어요? 불가능합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김진 앵커가 갑자기 대놓고 정혁진 변호사 집에 금덩이 100억짜리가 있다. 100억 상당의 금덩이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에 금덩이 100억짜리 금덩이가 없는 거를 저보고 입증을 갖다가 하래요. 없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이의가 나몰래 금덩이가 있나. 금덩이 100억짜리를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의심을 하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설마 김진이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지도 않은 금덩이 100억짜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다가 이혼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 말. 마치 검찰이 무슨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확인을 갖다가 해보니까 이화영 씨가 언제 구속됐느냐. 2022년 9월 28일에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난리나고 그랬었던 게 작년 7월, 8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1개월 정도 지나는 그 기간까지 이화영 씨가 변호인 접견을 몇 번 했냐면 180번도 넘게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주일에 3번, 4번 변호인 접견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검찰이 이만큼이라도 불법적인 일들을 갖다가 하고 꼬투리 잡힐 일을 했었으면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변호사장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현근택 변호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그냥 온갖 난리를 갖다 치면서 검찰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거의 모든 조사에 다 참여하고 심지어 거의 일주일에 3, 4번씩 접견했던 변호사들이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그 불리한 진술이 이화영만의 진술이 아니고요. 똑같은 진술을 누가 했느냐. 김성태가 했고요. 또 누가 했느냐. 안부수가 했고요. 똑같은 진술이 담겨,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있는데 어떤 문건이 있었습니까? 국정원 문건이 있었어요. 그 국정원 문건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문건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저런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검찰이 저렇게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갖다 했다고 하면 저렇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기관 있잖아요. 공수처. 검사자부라고 만들어놓은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 알량한 공수처 과천에 지금 1년에 200억씩 예산 쓰는데 이때를 위해서 써먹지 왜 공수처에다가는 제대로 고발도 안 하고 무슨 수원지검 같다가 대검 같다가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그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6월에 나올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나 보다 저는 그렇게밖에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 네. 공수처가 이때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다. 검사를 잡기 위한 알량한 수사기관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익진묘 의사함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이고요.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기관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저 진술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김성태의 진술에 흠집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다 세 분이 비판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김유정 의원님께 이 대표 측의 어떤 입장을 좀 여쭤본다면 만약에 이 대표 주장대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십만에 하나 이런 일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건 이 대표 주장대로 정말 검찰 관계자들이 옷 벗을 만한 국기문란의 사건이겠군요.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 아까 다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왜 하필 4월에 와서야 그런 진술을 이제 와서 했는지는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저희가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일단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지금 그만은 엑스레이 통과부터 교도관들, 변호사들을 다 제끼고 한마디로 묵임 방조했다라는 증거가 될 텐데 과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대검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고 교도관들 다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그 입장을 또 듣고 당에서도 뭔가 얘기가 있겠죠. 아니면 아닌 거 그랬구나라고 얘기를 하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맞았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다. 뭐 이렇게 대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양쪽의 추가 대응을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이러고 말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공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차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 측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